남녀 출연자 10분씩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첫 만남이니까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 세상에. 서로 이렇게 스케일한 걸로 좀 했어요. 와 진짜 엠티 같다 엠티. 엠티 같다. 엠티. 떨린다. 엄마.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표시. 지윤 씨. 아 왜요? 그냥 팬들. 아니 아니. 팬들 다 떠나서 오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심쿵해가지고 마음이 가면. 얼굴 왜 빨개지세요?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 그럼요. 완전 힙합이에요. 힙합이죠. 만나는 게 뭐 잘못은 아니니까. 잘못은 아니죠.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이제 취향으로 커플 매칭을 해볼 겁니다. 자 외모 스펙 다 필요 없습니다. 오직 취향입니다. 각자의 캐리어를 본인 앞에다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. 올 때 캐리어에 다 담아오셨죠. 아 이게 똑같아야 커플이 되는구나. 아 세상에. 세상에. 외모 스펙 다 필요 없습니다. 오직 취향입니다. 단무지. 단무지. 가봐요 여기다. 우동. 사이다.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면이죠. 일단 X무동 있으신 분들 꺼내주세요. 자 X무동만입니다. 과연 X무동 취향이 몇 분일지. 사람이 맞는다고 해가지고. 여자분 두 분? 여자분 두 분? 세 분 세 분. 여자분 세 분. 어 네 분? 왜 늦게 꺼내는 건 뭐예요? 맘에 드는 여성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? 아니요 간신 가지라. 자기가 이게 좀 있으니까. 이렇게 해서 집중시키려고 해요. 지금 남성분은 네 분이고요. 여자분은 네 분이고요. 여자분은 세 분이 X무동을 골랐습니다.